노력하는 천재 타이거 제이케이 본인이 생각하는 천재 뮤지션 누구입니까 하셨거든요 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아니 힙합 외에도 뭐 다른 음악 같은 거 좀 들어요 뭐 비비 음악 듣고 그죠 또 다른 뭐 힙합 장르 아니어도 좀 듣나요 저는 다 들어요 어 이제 저는 선배님 네 곡도 많이 듣구요 주로 미래 노래 많이 듣구요 그렇죠 윤미래씨 목소리가 보석이니까 저는 노력하는 천재라면 미래는 타고난 천재 그래요 맞아요 윤미래씨는 타고난 천재인데 노력도 해요 그러니까 어 나는 윤미래씨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rmc처럼 뭐 눈여겨보고 있는 후배나 나중에 음악 작업을 할 때 같이 곡을 좀 써보고 싶다 하는 뭐 후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 저는 아무래도 원재랑 같이 이번 앨범에 하고 싶었는데 바로 그 끝난 다음에 프로가 끝난 다음에 자기 기회를 갖고 있는데 부담이 될까봐 일부러 컨택을 안했어요 원재랑도 해보고 싶고 또 저는 그 진짜로 제가 요즘 만난 친구 중에서 최고로 예의 바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하온이 아 너무 귀엽거든요 그 친구는 진짜 천재 같아 그 친구 에너지가 완전 통통 튀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같은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비비라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잘하죠 그 친구의 그 가사 쓰는 감각이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작가의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작업실에서 음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쓴 그 책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내용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팬이 낳은 스타가 또 bbc입니다 또 sbs 더 팬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겠지만 거기에 저는 임지민씨를 추천했지만 사실 우리가 만났을 때 타이거 jkc하고 제가 bbc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bbc를 사실은 거기서는 보컬 노래를 너무 잘하는 그런 소녀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곡을 너무 잘 쓰는 곡을 너무 잘 쓰는 뮤지션인 거예요 그래서 bbc가 노래가 또 5월 14일날 나오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큰 타이거와 상관없이 bbc 5월 14일 음원을 많이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뭐 1999년으로 아 6월 14일이구나 5월 14일은 지났고요 여러분 6월 14일 그리고